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 5 산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물은 프로젝트가 끝났다. 이것을 알리는 결과물입니다. 산출물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단순히 프로젝트 마감 문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문서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사가 요청한 산출물을 위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떠한 산출물을 할지는 처음에 RFP의 요청제안서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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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가지의 산출물이면 됩니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또 규모가 큰 경우는 50가지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출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엘, 피엘, 피엘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리고 피엘, 피엘, 피엘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